오늘의 주인공은 공개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개됩니다. 미치겠다. 공개됩니다. 공개됩니다. 순이. 와 니네까지 어떻게 알고 그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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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박스에 들어가겠대. 박스가 제일 좋대. 그대로 닫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순이 안녕. 관심이 없는데. 얘네. 사이로 놀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저기 사이로 놀고 앉아있어. 지금 둘이. 사이로 놀고 앉아있어. 자이로 놀고 앉아있어. 한잔. 아홉. 야. 좋은 편이다. 어머 손. 손. 완전 길어. 엄청 길게 나. 또 하루 종일 공부할 거야? 아키는 관심이 없어 아키 구경 갈 거야? 아빠 씻는 거 구경 갈 거야? 아빠 깨끗이 씻으래 아키 봐 귀여워 잘 씻나 지금 검사하고 있다 다시 물먹을 거야? 물먹는데? 귀여워 잘 씻나 검사하고 있어 아이고 오빠 또 지내본 줄 아는 거 같아 아 새정숙이야 아이고 신나 신났어 오우 신났죠? 신났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키 코 들어가겠어요? 아키 수나! 너무 좋은데? 이끼야! 바지 오는 거야? 아, 이제 푸른다. 세수하시는데? 수나! 귀에 물 다 묻히고 밑에 있는 물을 먹는데? 우리 순이는 역시 바보였어. 아, 귀여워. 잘 먹는다. 맛있어, 순아? 어머, 저거라. 물줄기 나온다. 귀여워. 잘 먹네, 우리 순이. 아이고, 이뻐라. 어이, 무거워. 어이, 안 틀었는데 물이... 어머머머머! 에바라! 나 또 느슨는데 내 빚이 나... 야! 에바라! 물 잘 안하겠는데? 지자 천천히 하니 못 살아. 아니야. 위에 둔! 위에 둔! 아니 너랑 나갔어? 쟤봐 이봐, 쟤봐 큰일 났다 자랑 잔뜩이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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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좋은 리포네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거 어떡해 야, 오빠를 왜 내려갑자기 그 물 마신지 말로 순아, 손 무는 거 아니에요 손 좀 넣지 말래 먹어, 아들 아니, 아까도 아직 어색해? 위에서도 먹고 아까도 농구